9월 27일 경남 밀양의 한중학교 2학년 사회 시험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올해 계약 종료를 앞둔 기간제 교사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 문제를 보면 다음 사례를 보고 알 수 있는 사회화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라는 내용이었고, 예문에는 봉하마을에 살던 윤땡땡은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문장을 예문으로 썼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내용에 대해 예시를 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에서는 김땡땡는 학교에서 유명한 중국 신봉자다. 땡땡은 우리 반의 비읍시옷 보석이라고 칭찬을 한다라고 썼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읍시옷은 온라인상에서 비읍시옷이라는 말로 쓰이는 자음이었습니다. 해당 시험지에 대한 진위를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시험지가 실제 아이들이 치른 시험 문제가 맞다라고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교사가 문제의 비읍시옷이라고 칭한 김땡땡은 해당 학교에 실제로 다니는 학생의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봉하마을 투신이 문제가 아닌 지문 내용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해당 학교 정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 수준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보통 시험 문제를 다른 선생님과 검토를 할 텐데 말이죠. 논란이 불거진 후 학교 측은 27일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사과를 전하며 시험 문제에 거론된 학생에게는 직접 사과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왜 본인의 정치 성향을 학생에게까지 주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본인의 인생만 그렇게 살면 될 것을 누굴 가르칠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요.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이 선생님에게 올해 초부터 배웠던 학생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또한 미량의 편견 안 가지려고 하지만 이슈가 잊히려고 하면 하나씩 터지는 게 허무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